스무살 초기 손을 감아도 똥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댈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소유는 무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도전은 무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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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